안녕하세요. 저희 짜오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넥스웨이에 계시는 김궁동 사장님이 오셔서 베트남의 식음료와 컨설팅, 여기서 외국 투자법인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사를 만들면 당연히 식당까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를 만들면 당연히 식당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감정이 있는 게. 여기서는 순서밖에 바뀌는 거야. 순서가? 왜냐면 회사를 만들고 회사는 회사일 뿐이고 그 이후에 요시급대로 따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나라도 중국 풍습이 있어서 중국에서도 관시를 하듯이 이 나라도 그 담당자하고 친해지고 가면 이런 순서라든지 서류가 한 가지 서류가 빠진다든지 이런 거는 약간 그냥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깊냐. 그런데 이게 이 나라도 이제 점점 공무원의 인식이 바뀌면서 꼭 있어야 되는 게 있고 없어야 되는 게 있고 이게 서류 절차가 옛날에 대해서는 많이 간소화하거든요. 그렇죠. 간소화하시면서 이제 꼭 해야 되는 거는 지켜야 되는 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지켜야 되는 거는 지켜야 되는데 뒤돌을 주고 그걸 해결했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없어진 거고. 대신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은 간식을 많이 해 줬지. 해 주고 이제. 해 주면서 정식 절차를 발달아. 아 이제 그것만 다른 형식을 따라서. 형식이. 근데 이 형식이. 네. 아는 사람이 형식되어. 딱 절차를 사면은 해서 공무원한테 갖다 주면은 공무원도 이게 그 절차가 바뀌고 왔으니까 자기들이 일이 편하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허가선 발겨되어. 그렇죠. 이게 만약 중간에 하나가 이 절차를 무시하고 다 물어봤으면. 네. 담당 공무원이 봐줄래도 이게 없으니까. 아. 이런 형식을 절차를 좀 밟아서. 오면은 다는 아무 문제 없이. 방패한트라든지 없이. 입금 용어하는 거 없이 그냥 밟을 할 수 없고. 보편적으로 이제 여기서 베트남 사람이 우리처럼 이제 베트남 식당을 오픈을 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이제 음식을 팔려고. 그럴 때는 개인이 가서 등록을 하잖아요. 주로. 편하게. 아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는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가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또 아는 사람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준비 서류를 기본적으로 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모자는 서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떼어가지고 또 갖다 주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힘들겠네요. 이런 서류가 이제 한 준비 서류가 신청서가 한 30장입니다. 그러면 또 담당 공무원이 그 서류를 받아서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네. 그래서 이제 신청서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류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류가 없다. 아 아. 그러면은 더 이상의 이걸 넘기지 않고 바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 받았으면 다 그냥 관리를 시켜요. 아. 그럼 그걸 다시 또 채갖고. 다시 붙여서 넣으면. 다시 붙여서. 다시 붙여서. 그래서 또 만약에. 만약에 30페이지에서 한 15페이지에서 또 하나 한번 빠졌다. 어. 그럼 또 덮고 다시 반려를 시켜요. 그러면 공무원도 되게 짜증 났겠네요. 그럴 경우에 공무원이. 네. 다 확인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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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졌으니까 이거를 보충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아. 함께 빠졌으면 함께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빠졌으면 또 반려. 지금도 그래요 그게? 그렇지. 옛날이랑 거의. 옛날이랑 거의. 옛날이랑 거의 같은 방식이었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제. 담당자는 계속 그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그 뒤에 그 일을 안 보는 거야. 물론 이제 지금 다 봐서. 그걸 다 확인해서 해 주는 공문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는 그럴 때 있고.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이게 안 바뀌고. 그냥. 보고. 반려시키고. 반려시키고. 반려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그래. 그럴 때는 이제 안면이란 게 중요하겠네. 그래서. 자주. 자주 가는 우리 사무실에 이제 직원은. 그렇죠. 서둘만에 공무원을 하시는 직원은. 네. 이제 담당 공무원이 잘 아니까. 그렇죠. 해가지고. 보고. 또. 이게 잘못하면. 또 뭐이냐고. 계속 잡고. 그렇지 않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예. 이제 같으면은. 공무원이. 그냥. 보충의 할아버지. 딱. 다시 홀로 보냈는데. 이제는 이제 안 되는 거지. 원하면은.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 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직원의 역량도 되게 중요하겠네. 어차피. 이제. 주로. 컨설팅 운영하는 사장들은. 이제 영업을 뛰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서류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서류 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첫째일 경우에는. 또 골치 아플 거냐. 그렇지. 호객님이 하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안에서 또 이제. 호객님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 선수들. 주로 이제. 많이 해봤던 사람들. 그런 시행적을 다 겪고. 이제 모든 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제대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내가 직원한테 서류를. 접수시켰는지. 서류를 준비하라고 할 때는. 항상 이거 이거를. 그동안에. 나왔던. 이런 서류는. 꼭 필요하다는. 이제. 적어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딱. 그 외에. 보호가 대표라든지. 담당자한테. 귀찮게 물어가라. 귀찮게 물어가라. 그렇죠. 법이. 거의 바뀔 경우. 빨리 바뀌면. 1년에 한 번씩 바뀌거나. 신설법이 계속 나오잖아요. 보충하려고. 이러니까.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문제 중에 하나가. 담당 공무원도. 그 법을 정확하게 잘 본다는 거.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거. 그렇죠. 위에서 아직. 그 내용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시행령은. 발효가 되는데. 그게. 세부 시행령이. 아직까지. 이 때 하급. 실무자들한테까지. 전내가 안 되는 거에요. 안될 경우에는. 서두료를 받아놓고. 그거를 서두료를 위에. 올렸는데. 그렇죠. 이제. 담당 부에서. 받아서. 접수해서. 시로 올려도 못걸리고. 시에서 다시. 중앙정부 올렸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게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왜 이게 없었냐. 그렇죠. 그러면. 그 서류가. 위에서 다시. 밖으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거 오래 걸리겠네. 그렇죠. 이제. 구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올라가서. 검토하는데. 다시 내려오면. 한달. 두달. 두달이면.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반려돼서. 그러면. 두달이라는 세월은. 넘어가는거에요. 고객은. 또 센터 쓸거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이. 이제 하나가.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딱 갈때. 가게 자리부터 접는다고. 그렇죠. 왜냐면. 가게 자리를 먼저 둘러보고. 저게.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가 장난스럽겠다. 근데. 이 자리 놓치기 싫어가지고. 이 가게부터. 이 자리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죠.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 가게로. 회사를 해놓는거에요. 그렇죠. 네. 이 가게로. 회사 설립은 돼. 그렇죠. 회사 설립하는가. 네. 대중의식점 허가를 받는다고는. 별개상. 아. 회사가 가능한데. 네. 여기에. 대중의식점을 한다는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거울이 허가가 안나오는. 나는거죠. 희망한. 요식업. 법에. 식품생 법에. 네. 거기에는. 회사를 먼저 만들고. 아. 회사를 먼저 만들고. 그치. 내용상으로는.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업종의. 요식업이라는. 네.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개인이. 개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사람이니까. 거기에 관한. 관공사가 있을거 아니에요. 관공사가서. 내가 물어볼 수 없잖아. 많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 통역을 쓴단 말이야. 와서. 통역을 데리고. 그렇죠. 어떻게 생활가를. 시위생활가를. 담당. 거기. 직원을 만났는데. 그 직원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 사진 시민을. 보러 왔는데. 이 직원이. 그 분야에서. 몰라. 그렇죠. 자기가 대충 아는 것만. 아. 대충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충 가면은. 소리도. 대충 왔네. 이거 여기 틀렸네. 어. 다시 또 봤고. 아주.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과정이. 과정이. 여기에는. 아주 세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어. 시위생과에서. 위생일과. 이과. 상과. 마다 일이 다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이 나라들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을 안하고. 관심이 안 가지고. 또. 뭐. 조용도 안해. 그렇죠. 자기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과가 하는 일을. 이과가 몰라. 이과가 아니라. 이과가 모르고. 어.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나도. 이게.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 안했지만. 그냥. 뭐랄까. 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다보니까. 별문제 없이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별문제 없이 효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나온 거고. 예. 맑고 명의로 해가지고. 베트남 명의니까. 그렇죠. 베트남 사람은. 예. 관할 지역에서. 관할 지역 위생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얘기 같아요. 이런 7군 위생과에서 하니까. 예. 아무 힘든지. 이제. 자금의 길이. 쉽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안면도 있고. 한두 번. 처음에 갔을 때는 힘들었죠. 그 서류 만들기 위해서.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면도 있고. 담당자들 바뀌어도 어차피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대충 아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사람 사람은 서류가 한두 개 부족하더라도. 예. 그 사람 봐서는 이제 그. 전산 증정만 되고. 나머지 서류는 청구 서류입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시 생각 안 나서. 그래서. 네. 와서 실사해가지고. 실사해가지고. 실사는 또 잠깐 찍어주면은. 아. 그런 거는 시키는 거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예. 자국민. 이 식당에서 이제 사국민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예. 이런까지 다 짓고. 그렇죠. 지분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 정식으로. 정식 절차를 다 할 만한. 예. 함께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어. 지분이. 베트남 쪽에.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51%. 아니. 그거는. 예. 그거는. 전에는. 베트남 사람 100%. 예. 외국인 50%. 베트남 사람 50%. 외국인 100%. 응. 이게 이제. 적용하는 게 다 틀렸지만. 예. 지금은. 베트남 사람이냐. 아. 외국 사람이 1%만 지분이 있어도. 너는 외국인 기업으로. 어. 그래요. 베트남 기업이 아니라. 외투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 지분이 많아도. 많아. 많아도. 외국 사람 이름이 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체를 다.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이 피해 보겠네요. 뭐 피해 볼 건 없지만. 피해 볼 건 없지만. 일단은. 서류상으로 아주 까다롭겠네. 자기만 이름을 썼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더. 서류도 좀 더 많아야 되고. 체류가 좀 더 오래 걸리고. 예. 그렇죠. 예. 예. 네. 예. 네. 익숙한 야외에 날씨가 들려오는 의미입니다. 예.